안녕하세요 웨툰 작가 택기입니다. 오늘은 클립에 있는 소재를 좀 더 이쁘게 다듬어서 원고에 활용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클립에 이쁜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소재창을 여시고요. 이미지 칸에서 코스모스를 꺼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이미지 두 장을 불러와서 한 번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불러올 때 가져온 크기 그대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그래야 이미지의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이 안티 엘리어싱이 들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줄여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줄이시면 선에 안티 엘리어싱이 들어가게 되고 검은 손도 얇아져서 작업하기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처음 불러온 크기 그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미지 안쪽은 흰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 부분을 지우는 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은 편집에 휘도를 투면도로 변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끔히 흰 부분만 사라지게 돼요. 이 상태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밑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꽃잎은 핑크색 계열로 칠해볼게요. 검은 손이 픽셀 단위로 정확하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페인트 옵션을 건드리지 않고도 깔끔하게 칠할 수 있어요. 밑색을 깔끔하게 칠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빈트머시 밑색 칠하는 법이라는 강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셔도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퀵 마스크를 활용해서 칠하는 법도 나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그 퀵 마스크에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한 번에 칠해지지 않을 때는 페인트톤 보조 도구 상세에서 틈닫기를 줄여주시면 좁은 공간 끝까지 칠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틈닫기를 줄여 놓으시면 펜터치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뚫고 나가게 되겠죠.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사용하세요. 밑색을 다 칠하셨으면 채색을 해주세요. 단색으로 보이지 않게끔 조금씩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미지가 겹치대를 대비해서 꽃잎을 서로 구분되는 색으로 칠할게요. 그리고 그림이 너무 단순해 보이니까 곱하기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림자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같은 경우 빛이 들어오는 끝부분을 약간 지어주시면 두께감과 이체감이 살아나겠죠. 다 하셨으면 실수로 지우지 않도록 저장해 주시고요. 레이어드를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따로 소재를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한쪽부터 선택하시고 편집에 소재등록 화상을 눌러줍니다.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도 화상 소재로 등록해 주시고요. 이번엔 소재를 직접 그려서 활용하는 법을 해 보겠습니다. 돌 골렘 비스무리아한 걸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돌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돌을 그려줍니다. 제 6개의 돌돌을 그려주세요. 살짝 깻잎듯한 돌로 그려줄게요. 펜터칠을 해주시고 밑색을 넣어 주시고요. 너무 단색으로 보이지 않게 살짝 채색을 해줍니다. 그림자는 넣지 않겠습니다.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아까와 같이 소재로 등록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러쉬 소재로 사용을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체크하셔야 브러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이름도 정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사각형 선택들로 선택을 해서 소재 등록을 했는데 처음 선택한 크기대로 작은 이미지들도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작은 이미지나 큰 이미지나 같은 크기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제 브러쉬를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지폐 같은 브러쉬를 복사해 주시고요. 보조도구 상세에서 브러쉬 끝에 끝 모양에서 소재 칸에 브러쉬 끝 모양을 추가합니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선택당이 뜨는데 아까 등록하신 소재를 한글로 하셨다면 밑부분에 뜰 겁니다. 하나씩 불러와도 되지만 귀찮으니 하나를 선택하고 쉬프트를 눌러 마지막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 다 선택이 되겠죠. 한 번에 불러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지렁이 같은 브러쉬가 되는데 스트로크로 가셔서 간격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얼추 그럴싸한 브러쉬가 됩니다. 이 상태로 여기저기 잘 어울릴 곳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더 건드리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압력에서 최소치를 50 정도 줄게요. 그리고 너무 같은 모양이 일률적으로 나오니까 인위적인 느낌이 들죠. 다시 브러쉬 끝에서 반향을 랜덤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흩어진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의 반복 반복에서 랜덤으로 바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섞여 나오게 해줄게요. 그럼 이제 준비는 됐습니다. 폭발할 때 퍼져나가는 잔해들 같은 경우 이렇게 흩뿌리고 이동 흐리기를 살짝 주시면 순식간에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이것 말고 골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리기 위해 브러쉬 간격을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대충 골렘 형태를 잡아주세요. 뒷부분 느낌이라 곱하기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좀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브러쉬 간격을 다시 벌려주고 앞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브러쉬로 쭉쭉 그려주세요. 그림자 부분을 넣어주시고요. 외곽선을 살짝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스크린 레이어로 눈을 만들어주고 뒷배경을 칠해주시고 골렘도 살짝 어둡게 해줍니다. 핀 느낌과 반사광의 느낌을 조금씩 넣어줄게요. 배경이 별로인 것 같으니 어두운 숲 배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코스모스를 넣어볼게요. 앞부분을 넣어주고 뒷부분도 작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흐리기를 주면 이렇게 그럴싸해집니다. 다행이다. 머리에 꽃 하나 올려서 유튜브 썸네일로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